안녕하세요. 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메이크업 영상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빵을 만들어볼 거예요. 빵! 저 오랜만에 앞치마도 맸어요. 빵 만들려고? 제가 원래 빵을 진짜 좋아해요. 옛날 어릴 때부터 학생 때도 막 CA 같은 거 제과제빵 하고 만들어보고 집에서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그 재료를 하나하나 더 만들 건 아니고요. 마트 가면 상자 이렇게 팔잖아요. 완제품. 제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의 다 완성돼 있는 그런 거죠. 저희 집에는 오븐이 없고 에어프라이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프라이기 사용해서 빵을 만들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에어프라이기를 사용해서 빵을 만든 게 두 번째거든요. 그때 조금 머핀을 만들었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또 만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서 만들어보는 겁니다. 근데 저희 집에 그 컵케이크 틀이 없거든요. 그래서 모양은 아마 예쁘게 안 나올 것 같아요. 맛은 있겠지만 모양은 좀 이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집에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컵케이크 만들러 가볼게요. I tried to write you a song That no one's ever heard before Wrote lines and words of our love But somehow it needed more Oh maybe the way that our hearts became true Is the same way they all do When I wake up I want to see the sun shine across your face When I walk with you I want your hand in mine In your pocket space Our love is typical Our love is typical Our love is typical Our love is typic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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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